일본에서 인기 끝상승 중인 5인조 록밴드 스파이예어가 한국에 상류! 엔카운트다운으로 한국팬들과 만났습니다. 엠넷을 보시는 여러분, 스파이예요! 저는 스파이예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밴드입니다. 대부분의 록밴드입니다. 저는 한국에 있는 록밴드입니다. 저는 이 장르의 음악을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. 빌거리 공연에서 시작해 지금은 일본 최정상의 우극성 화제의 밴드 스파이예요는 지난 9월 첫 번째 앨범을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 발매했습니다. 일본과 다른 나라가 우리의 록밴드가 너무 좋습니다. 2011 지산별리 록 페스티벌에서 이미 국내 팬들과 만나 파워풀한 라이브를 보여줬던 스파이예요. 많은 팬들을 확보하며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